안녕하세요. 판례공공 운영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8월 10월자 판례공공 민사 공동불법행위와 내부 구상관계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3094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선언이고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차 공제회라고 보면 됩니다. 피고는 환성화재, 피고는 상부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A차량과 B차량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했는데 멈춰있던 B차량을 다시 C가 와서 꽝 받아버린 거죠. 전형적인 교통사고죠. A차량이 있고 B차량이 충돌을 했는데 멈춘 상태에서 C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C차량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고 동생은 사망을 합니다. C차량과 다른 차량이 모두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원고는 A차량의 화물차 공제사업자고, 피고는 B와 C의 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보험사가 우연히 삼성화재로 동일한 거죠. 피고는 C차량의 보험자로서 운전자 사망, 차량 파손 관련해서 1억 원을 C비급을 하고, C차량의 동승자 파손이 돼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A차량 불법행위에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C가 죽은 이 원인이 A차량의 과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C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는 지금 A와 B가 발생했고 C가 들이받은 거죠. C가 사망을 하고 손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A의 이 소송에서 A의 과실이 70%, C의 과실이 30%로 판단해가지고 70%에 관련된 1억 7천만 원 중에 70%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A의 보험사인 원고가 C의 보험사인 B한테 지급을 한 거죠. 그러고 나면서 이 소송에서 원고금과 지원소금 외에 소송비용 상환액 560만 원, 변호사와 보수도 모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에 B의 과실, 이 두 번째 차, 이 B의 과실도 기여했다면서 피고에 대해서 사실 구상으로 청구합니다. 이때의 피고는 B의 보험사로서의 피고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A의 과실을 50%, B의 과실을 70%로 봅니다. 그리고 C의 과실을 30%로 보고. 그러니까 이 B의 과실이니까 A와 B의 사고에서 C가 30% 했는데 결국 이 사고 전체는 70%고 이 70% 중에 20%는 적어도 B의 과실이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하면서 이 피고가 원고에게 20%에 해당하는 2체치리병원을 지급할 걸 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지급한 돈 중에 일부인 거는 B도 해야 되니까 다시 이걸 돌려주라고 판결한 거죠.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가고 있는 즉 560만 원과 230만 원 즉 한 79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돈도 일부를 B의 보험사인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용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지금 동승자 상해등 부분은 ABC의 공정불법회인데 A의 보험사인 피고가 부담한 비부담 부분 A는 이제 B의 부담 부분을 처음에 부담한 거죠. 자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피고의 구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 보호수금 및 소송비용 상환액도 다른 공정부주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C 차량의 보험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B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출연 없이 폐물을 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B에 대한 보험사가 원래 C한테 줘야 될 금액을 A의 보험사가 다 지급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공정불법회의 상향이 되는 분할 채무가 원칙인데 분할 채무를 넘는 부분을 A가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 대해서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반환하는 것은 기판에 반환을 합니다. 즉 이 기판에 반환을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는 이미 판정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B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 대해서 다시 초과 부분에 대한 부상금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불법행위자 중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서 공정면책이 된 때에는 공정면책일 이후에 법정의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다른에게 구상관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정불법행위자가 공정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소송사인 원고와 C의 보험사인 피고 사이의 소송은 공정불법행위자 사이의 소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정불법행위자 사이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때 든 비용은 수수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분할체무 그러니까 분할체무고 다른 체무자에게 구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의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정면책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비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왜 공정불법행위자 아닌 사람과의 소송에서 했던 그 내용 그때 소송비용은 전체 비용으로 해서 분할체무로서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불법행위자 사이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추가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네가 부담할 것이지 다른 공정불법행위자인데 구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즉 원고는 소송에서 비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면 자기 과실부 50%만 주장하여 인정받았다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만 지급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면 피고는 C차량 뿐만 아니라 비차량에 대한 보호사이기 때문에 비차량의 과실에 대해서 보호사에 지급한 의무가 있었어요. 결국 공정불법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부진행 연대체무로서 공정면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위자에게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과 구상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하지만 공정불법행위자 상호간 책임비율을 다투는 부담을 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즉, 법법행위 책임의 외부관계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관계에서 소송을 하면 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내부 공정불법행위상공원에서 분할 채무로서 나눠서 구상할 수 있는데 내부자와 관계에서 했던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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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